오케이, 2020학년도 대수능 6월 모의평가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렸던 시험인데, 문제야 예측한 대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평가원이 내건 것처럼 초고난도가 사실 삭제됐죠. 예를 들어 30번 같은 경우도 고의성을 가지고 그분들이 만약에 문제 속에 그림을 안 그려줬다면 약간 좀 어? 이런 거잖아. 시간이 좀 뺏길 만한 그런 요소인데 그런 요소를 다 삭제했어요. 굉장한 사실 성선설이죠. 사실인 거죠. 근데 내가 원래 성선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면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안 믿으면 수능 때 뭐예요? 눈물이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믿으셔야 합니다. 결국은. 그래야지만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킬러 문제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중킬러성 문제들이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문제들이 대부분이 의도에 맞게끔 풀면 깔끔하고 계산량도 작고 그냥 다 좋은 문제들인데 문제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이 움직이다 보면 풀리긴 풀려요. 근데 계산량이 되게 많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무식하게 풀다 보면 결국은 킬러는 뭐야? 쉬우면 뭐예요? 보지를 못했는데.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을 것 같아. 그리고 변수는 좀 있어요. 사실 수학보다 국어의 변수가 좀 더 컸던 것 같아. 어? 어? 선생님 국어영어 강사도 아닌데. 그렇죠? 어? 그게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른 판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작년 수능 지진 대비용으로 만들었던 그 문제가 사실상 눈에 보이죠. 아, 태생이 작년 태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어쩌면 그 만든 문제를 버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험이 쉬울 줄 알았는데 좀 어렵네. 이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 특히 국어가. 어? 구평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수능은 다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수학의 경우는 뭐 이제 그냥 딱 두드러졌다는 얘기야. 정확하게 현재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엔 되게 뭐야. 이상적인 시험이죠. 사실 몇 년 동안 이런 시험을 만들고 그분들이 막 되게 싶었을 거야. 근데 사실 처음이죠. 가형 1컷을 안정적인 88점 정도에 딱 선을 맞추고 그리고 등극 간 격차를 많이 뭐야. 드디어. 벌리는 데 성공을 했죠. 아마 그분들은 막 쾌제를 부리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성공했어. 막 이런. 작년 6평에 좀 성공하려고 했다가 너무 또 확 해가지고. 아 이런 느낌이 됐다가. 어. 92점은 좀 너무 또 변별력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88에 딱 안정적이면서. 근데 또 2컷이 막 차이별로 안 나는 이런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지금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이요. 사실은 우리가 적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지 이거. 중위권의 위기. 하위권은 사실 니들이 공부를 안 한 거잖아. 그치? 니들이 공부 안 해서 하위권인 거고요. 사실 중위권 아이들이 이제 제일 안타까운 거죠. 공부를 하는 거 하긴 했는데. 어.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아 그래. 난 중위권이야. 난 뭐. 내 사전에 킬러는 없어. 아 그래. 어떻게든 운이 좋으면 스물일곱 갠 맞겠지. 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했다면. 큰일 나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스물일곱 개를 먼저 맞추는 건 뭐. 당연한 거 같아. 근데 스물일곱 개만 공부하려고 드는 태도는 되게 안 좋은 태도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스물일곱 개를. 꼭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스물일곱 개를 풀다가 뭐야.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그냥 공부하면 안 돼요. 근데 대충. 아. 나는 어차피 그냥. 중위권식으로 공부하니까. 계속 중위권에 머무르는 거잖아. 그치. 심지어는. 어중간한 상위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애들. 그들도 사실 같이 위기를 겪는 거야. 그래서. 어. 나 그래도 1등급은 받았는데. 이번 시험은 뭐야. 쫙 미끄러진 거죠. 스펙트는 밑으로 쫙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꾸래하게면. 중위권에 이기는 곧. 최상위권에는 뭐야. 기회죠. 어. 그래서 시험이. 선희 지금 재종반 데이터를 받아왔거든요. 받았는데. 작년 대비 100점의 빈도가. 당연히 뭐야. 엄청 늘었죠.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표점 깡패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그냥. 누구나 잘 보는 시험에서 100점 맞아보면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은데. 표점이 뭐 맨날 뭐. 기껏해. 심지어는 막. 100입도 내려가고. 기껏해. 잘해봐야. 130이고. 이제는 뭐야. 140의 시대가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소아공부를 사실.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어. 중위권의 얘기가. 어쨌거나. 어. 최상위권. 이게 아마. 어. 증가세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100점의 빈도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렇지. 컷은 내려가지만. 오히려 그죠. 왜냐면 킬러가. 긴장하고 킬러를 봤는데. 긴장이 풀어주기도 전에 이미 뭐야. 풀려요. 어. 얼마나 계산도 간단하고. 오. 이렇게까지. 막. 30번 같은 거 보면. 100일이 뭐야. 100일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와. 100일 개를 어떻게 더해. 그럴 리가 없잖아. 100일의 숫자는 그분들이 뭐야. 뭐. 언어 언어를 좋아했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분들이 뭐지. 문제 만들다가 갑자기 또. 언어 언어 노래를 듣고. 아이오아이를 좋아했나. 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어쨌거나 다 뭐야. 완벽한. 성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휴. 개선이 이렇게 적어도 되나. 30번인데. 심지어는. 그죠. 근데. 올바르게 해석을 못하면. 그냥 또 막연하게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죠.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느냐. 일단. 선생님인지 뭐야. 당연히. 위기라고 해놓고 해결책을 제시를 안 하면 또. 그냥 계속 위기만 겪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해결책을 고민을 해봐야죠. 그 해결책이. 있어. 있어. 그래서. 이번 실험을 통해서 사실 가장. 우리가. 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해봐. 어쨌거나 30개의 문제 중에. 21개의 문제는. 연계가 돼요.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연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뭐. 그냥 흔히. 변별렁 있는 문제들일 거잖아. 주로. 주로. 그치. 그런데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 중에 하나가. 생각해봐. 4점짜리가.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아. 그래. 19번. 20번 정도. 오케이. 그 정도 내가. 좀 어려운 거 인정할게. 이런 건데. 예를 들어. 14번부터 뭐하다는 얘기야.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점짜리 문제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개개마다 되게 달랐을 거 같아. 어. 나는 18번 금세 풀었는데. 나는 18번 때문에 이번 시험 망했어. 아마도. 그런 감정들이 서로 다를 거라는 거야. 스펙트럼이 굉장히 펼쳐진 이유가.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문제인 거죠. 이상적인 문제는 그죠. 그런데. 그런 예의 문제들이. 알고 보니 다 뭐야. 결국은. EBS 연계의 역할이 강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EBS 연계 문제가. 사실상. 그러니까. 오랜 연도 뿐만 아니라. 사실 EBS 문제들도 매번 변하긴 하지만. 결국. 한 5년 전 문제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보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그러니까. EBS 연계 문제에 대한 어떤 변형 코드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느냐. 오히려 킬로는 완벽한 기출 복고풍이잖아요. 이미 기출에서 다뤘던 문항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명확하게 기출 공부를 하고. 그런 기출에 대한 어떤 변형 문제들을 좀. 낯설게 풀어보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면. 오히려 중필성 문제들에 해당되는 건. 결국 EBS 문제에 좀 더 많이 변형해본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뭐야. 선생님이 그래서. 내가 만든 문제가. 그 다음 몇 문제지. 이렇게. 찾아왔어요. 2376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선생님이. 그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아직. 보여주지 못했죠. 나도. 내가 만든 문제가. 이제는 가물가물하거든요. 어. 그래서. 과거 EBS에서 연계했던. 많은 문항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봤어. 이번 시험을 토대로.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찾아봤어. 알고 했더니. 내가 만든 문제 있는 거야.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쟁여놨던 많은 문항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과제장을 통하든. 어. 어떻게든. 많이 풀게끔 하는 게 이제. 일단 목적일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면 자동으로. 어. 어. 막.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 봤던 문제 같은 느낌이 드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뭐야. 많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문항들을. 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 쓸데없이 막. 이상한 막. 그. 교과서에 없는. 남들. 나만이 독특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완전 고난도 문제집. 이런 거 말고요. 그렇죠. 어. 그런 게 아니라. 어. 사실은. 크게 과하지 않으면서. 과하지 않은 선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EBS는. 연교효과를 누리려면 일단. 뭐 해야 되죠.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EBS. 스눅특강. 스눅한석 나왔을 때. 얘네들을 최소한. 3회독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 어.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출이야. 여러분들이 뭐. 기초 3회독을 안 하는. 수험생이 설마. 설마. 어. 있다면 뭐. 이미 우리집에 데려와서 내가 때렸겠죠. 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치. 기출은 뭐. 당연히 3회독이 뭐야. 기본이 3회독인 거지. 그 이상은. 개개인마다 아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EBS 문제조차도. 3회독 정도 해서. 연교효과를 누리고 싶다면. 해보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만. 그 EBS 문제가. 조금. 뭔가. 음. 기분이 나빠. 뭐 이러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 뭐야. 이쁘게 바꿔줄게. 그래서 바꾼 문제들을. 하반기에 여러분들 뭐야. 어떻게든. 과제창이 됐든. 어. 모의고사 문제가 됐든. 어.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어. 늘려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게 일단. 어. 중요할 것 같아. 어. 그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역시나. 평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어. 시간 압박을 주고 문제를 푸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실. 아마. 이번 시험. 한. 내일 모레쯤 되고. 뭐 이제. 좀 이렇게. 주말 정도 되잖아. 아. 시험. 왜 이렇게 쉬웠어. 쉬운데.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내가 틀렸단 말이야. 이런. 뒷북으로. 그죠. 어. 현장에서의 여러분. 체감. 난도라는 것과. 집에서 이렇게 편하게 하면 애들이 어렵다네. 한번 풀어볼까. 뭐야. 왜 이렇게 쉽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뭐야. 막 커뮤니티 간 데 막 울리는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막 위기감을 조성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어. 그런데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경험을 실제로 해봐야 아는 거죠. 사실은. 첫 느낌이 가장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어. 생각보다 시험이 알고 보면 쉬운데. 실전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 시간 압박은 어떤 한 문제 때문에 느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야. 그게. 예를 들어 뭐. 18번이 됐든. 게다가. 선생님이 누차 강조했던 뭐야. 사실 이것도. 핵심이죠. 설마 학통이. 그지. 학통의 배신. 이런 거죠. 근데 이건.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잖아요. 최근에 선생님이랑 킬로코트를 하면서. 어. 매 회차마다 사실. 강하게 훈련시켰잖아. 그지. 어. 근데 그 강하게 훈련시킨 것만큼의 문제가 뭐야.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어. 원래의 단계보다 0.5단계 좀 더 높였다고 보면. 그들도 지금 뭐야. 한 0.5단계는 아니고 0.3단계 높인 느낌. 어.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어. 얘를 통할 기준 잡고 분류란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가. 그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화하느냐. 아마. 여기서도 아마 생각보다. 그러니까 무식한 풀면 다 풀리니까. 어.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 결국. 킬러는 못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억울한 생기는 거야. 어. 21번 봤더니 뭐. 뭐야. 일단 문제도 짧죠. 어. 그리고 막 30번 보면 뭐 이상한 그림이 있어. 뭐야. 근데 그림 왜 이렇게 조그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어.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감정들이 모두 다 뭐야. 문제를 푸는 데 사실은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대화 속에서 결국은 아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느끼려면.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어. 그죠.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방향이 그 정해진 것만큼. 어. 이제 선생님이 해야 할 일과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진 거야 사실. 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 선생님이랑 이제 가면 될 거 같아. 어. 가면 될 거 같고. 어. 일단은 단원 간 균형은 사실 6평이 범위가 완전체는 아니라서.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예측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범위가 아마도 미적토가 있고. 확통이 있고. 기백이 있는데. 어. 어. 전체적으로는 뭐. 어. 14문항. 8개. 8개. 그래서 공평하게 나왔어요. 어. 공평하게 나왔고. 사실 이 공평하게 나온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막 2점짜리 3점짜리 많이 있어봐요. 무슨 소용이야. 그치. 어. 사실은. 그래서 4점짜리가 이제 핵심인데. 어. 생각보다 4점짜리가. 예년에 비해서는 미적토가 좀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4점짜리가 544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확통 주제에 4문제나 있고. 그죠. 어. 기백도 사실은. 물론 6평 범위라서 그런데. 어. 어쨌거나. 전 범위가 되더라도. 사실은. 어. 요게 이제 아마. 한두 문제씩 변화가 있겠죠. 한두 문제씩 변화가 있을 거고. 어쨌거나. 어. 생각보다. 그러니까. 미적토의 킬러인 21번과 30번의 약세 때문에. 결국은 힘을. 이쪽이든 이쪽이든 줄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죠. 어. 그리고. 뭐. 기백같은 경우는 29번은 뭐. 그냥 심지어는 예측이 됐던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이. 양관에서 했던. 곡선이 나올 것 같아서 정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일부로 테스트. 사관학교 그죠. 작년 사관학교 문제가 왠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모형도 똑같지 않아. 모형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무슨 꿈 꾼 거. 꿈은 꿨는데. 미리 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참. 신기하게도.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어쨌거나 뭐. 어.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그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이. 특히. 특히 이제. 중위권 미만의 아이들이 사실은. 되게. 잡으려고는. 갚개수법칙 있잖아. 그지. 그래서. 야. 어떻게든. 27개. 그래서. 뭐. 좀. 어차피 뭐. 주관식은 관심도 없고. 뭐. 그래서. 이거라도 어떻게 맞춰보려고. 그지. 어. 근데 사실 뭐. 나쁜 태도는 아니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게. 수능 역사상 처음으로 뭐지. 깨졌어요. 그냥. 뭔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뭔가 좀 꼼수나 편법으로 문제를 풀어서. 그런 이득을 보는 걸 지금 뭐하겠다는 얘기야. 못하게 해야지. 뭐 이런 뉘앙스일 수 있어요. 구평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번에는. 어. 삼삼사. 육사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여섯 개짜리가 또. 나오게 됐죠. 사실은. 선생님 원래 모여서 설계하면서. 어. 대부분은 지켜주는데. 대부분 지켜준다고 믿을 때쯤 뭐하죠. 선생님이 한번 깨뜨리거든요. 매. 매 차마다 아마. 매년마다 한 두 번 정도 깨뜨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런 감정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수능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어. 모르는 거야 사실. 어. 모르는 건데. 여러분들이. 실력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치. 뭐야. 왜 4번이 여섯 개나 나오고 지랄이야. 이런 거잖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1, 2, 3, 4번의 개수가 이럴 리가 없는데. 4번을 다 검토를 했더니 여전히 여섯 갠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나 고치자. 이런 애들은. 자존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널 믿어야죠. 그렇죠. 분명한 건. 어. 실력이 우선인 거예요. 실력 우선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 또 멘탈 뺏기는 애들도 덜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6평은 이 모든 게 좋은 경험인 거야. 어. 선생님 비명했잖아.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긴장도 하고. 최선을 다 시험 보는 건 맞지만. 시험이 끝난 이후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야. 얽매이거나 이럴 필요 없어요. 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방향이나. 나의 부족한 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성을 계기로. 좀 더 뭐야. 발전하기 위한 시험인 거야.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어쨌거나 시험 보던 고생은 많았고.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제의 그 감정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의 그 감정대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 감정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럼 효과가. 효율이 엄청 높죠. 시험 볼 때의 그 정신 상태로. 평소에 문제를 풀어보라고요. 그러면 평소에 열 문제 풀 거. 스무 문제 풀 거예요. 사실은. 그 감정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매번.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문제를 풀 때. 어. 여러분들이 실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자꾸 풀어주시고. 좀 이렇게. 뭔가 빠듯빠듯한 느낌으로. 어. 하려고 하셔야 돼. 어차피 수능 때 그렇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느낌은. 음. 고정도선. 어. 고정도선에서. 일단 문항 하나하나를 보면서. 얘기를 또 해볼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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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